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잿더미가 됐던 강원도 영월의 흥월교회가 9개월만에 재건됐습니다. 농촌교회 재건을 위해서 각지에서 보내준 온정과 지역주민들의 따뜻한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강원도 영월군 흥원리에 위치한 흥월교회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마당에 나무 십자가만 빼놓고 예배당 본당과 교육관, 사택 등 교회의 모든 시설들이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흥월교회가 화재 사건이 발생한 지 9달여 만에 이전보다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목조 건물이었던 교회는 튼튼한 벽돌 구조로 바뀌었고 120석 규모의 예배당과 애찬실, 다락방을 활용한 교육관 등이 들어섰습니다. 원목 기둥마다 설치된 전등은 클래식한 분위기까지 연출하고 예배당 외벽 유리에 비친 구름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흥월교회 재건축을 위해 든 비용은 6억 원가량. 모두 교회 화재를 안타깝게 여긴 감리교인들의 정성어린 헌금이 모아져 작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흥월교회 김용민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잿더미가 된 교회를 재건시키셨다며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영월 지역에서 농촌교회로서의 사명을 더 열심히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재건 과정은 마을 주민들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 화재를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마을 주민들은 마을회관을 예배처소로 기꺼이 내줬고 마을을 떠나지 않고 다시 교회를 재건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마을 교회라는 신뢰까지 생겼습니다. 흥월교회 재건 과정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며 사랑의 운정을 베풀어주신 분들을 초청해 다음달 27일 봉헌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화재로 전소됐던 흥월교회가 받은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돌려주기 위해 다시 힘차게 종을 울렸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